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 이후에 무기한 당무 거부 중인 이준석 대표.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에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선거 전략의 싸움 세력 간의 다툼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전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네, 응원도 하고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 차이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간의 근본 갈등 원인. 대표적으로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현주 전 의원님 같은 경우 선거 전략 차이다. 어떤 전략과 어떤 전략의 차이가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네, 원래 뭐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이제 후보 중심이 되긴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후보가 아직까지 후보가 자신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명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당 대표하고는 선거 전략에 대한 합의라든가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선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짐작한 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들이 어디냐면 충청도 방문에 대한 일정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단순히 일정에 대한 충돌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지역선거를 하느냐 아니면 세대선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선거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를 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타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역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지역을 내세우는 선거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전략에 대한 조율이 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수정 교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30에 대한 부분들도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유동층이 있는 부분이 2030 남성입니다. 물론 여성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의 타겟을 삼아 왔던 부분들이 2030 유동층 중에서도 특히 남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선을 거치면서 이 우리의 타겟층이 약간은 유동층으로 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층들을 다시 몰표로 호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 초반에 이 층을 다시 확 우리 지휘층으로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유동층으로 놔두느냐가 굉장히 큰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후보가 이 선거 전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수정 교수의 어떤 영의과 관련해서 저는 갈등이 불거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올드한 지역 중심의 선거 전략을 후보와 주도 세력이 선대위 주도 세력이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세대 전략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하기는 지금 청년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 60대 청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미디어를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본인이 직접 미디어 홍보 미디어 부분을 직접 관장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 전략을 중심으로 선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지금 윤석열 캠프 조금 보면 당내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이겨봐서 그런 건지 굉장히 과거에 조직 중심의 조직 동원 중심의 선거를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직 선거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선거 전략을. 아니면 이제 온라인과 이제 공중전 디지털 선거를 가지고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기에서 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70 대 2030 또 지역선거대 세대선거 또 이제 아날로그대 디지털.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선거 전략을 보는 관점. 그래서 이제 조직은 그냥 지역으로 각자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그냥 각자 자기의 영역으로 내려가서 하방을 해서 그냥 자기 지역을 관리를 하고 선대위는 실무와 그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세력들. 그리고 가볍게 가면서 어떤 홍보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마 이준석 대표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준석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현대의 어떤 선거는 대부분 이제 슬림한 선거를 많이 지향을 하거든요. 또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유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조직과 그다음에 세력 그리고 지역선거 지역구도 그래서 예를 들면 영남 대 호남이라든가. 영남에서 몇 프로 수도권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죠 기존에. 그래서 지역주의를 또 불을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적대감을 불을 붙이고.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과 철학.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체성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제 권위주의적 보수. 6070의 권위주의적 보수와 그리고 2030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보수의 어떤 정체성의 차이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대냐 지역이냐 미디어냐 조직이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보수와 권위주의적 보수 여러 가지 키워드로 대비를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소위 지역 조직 아날로그 권위주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는 세력과 새로운 이준석 대표와 또 이전에 보자면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던 홍준표 전 후보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보수 세력 간의 세력 간 다툼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시 화해하기가 겉으로 봉합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화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골이 깊었죠 경선을 거치면서요. 그래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선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홍준표 캠프에서도 방식에 있어서도 이성윤 캠프하고 굉장히 큰 방식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데 또 지식기관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쨌든 조직선거를 중심으로 한 이성윤 캠프가 승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이제 어쨌든 융합이 잘 되면서 이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끝난 이후에 다시 또 당대표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수면위로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후보가 이제 선택하는 문제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선거 전략이 사실은 이게 본선이기 때문에 사실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선이라서 민심을 얻는 방면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이제 계속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가 강행하고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좀 어렵지 않느냐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좀 고민에 빠진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또 승리를 하려면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건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보기에는 아마 몽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그런 판단이 되냐면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냥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별거 아닌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나는 그냥 후보의 일을 후보 역할을 할 뿐이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천천히 연락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태도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을 전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선대위에서 끌어안고 어떤 역할과 권한을 주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팀으로 다시 뭉칠 수 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시 선대위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그게 뭐 이렇게 다른 선대위원장처럼 그냥 이제 결합을 해서 그냥 자기 역할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전략의 이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에 있어서 큰 이견이 있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후보가 책임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가 선택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그게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하면 후보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직선거와 이겨봤죠. 가서 이긴 것이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두에 뒀을 때 자신을 이기게 한 그러니까 자신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어떤 원동력 그 원동력이 되었던 조직들의 약 어떤 빚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동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경로 의전성에 따라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가 민심을 바탕으로 승리를 했고 만약에 입당을 안 하고 밖에서 승리를 했다든가 이렇게 가시면 김정일 위원장의 요구대로 쉽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후보도 거기에 그런 확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좀 한계가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은 요새 청문홍답에 아주 그냥 재미를 들으신 것 같아요. 청년세대가 꾸준한 교감 이어가고 계시고. 우리 이전 의원님께서도 2030 관련 책 쓰시고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30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케팅 측면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정치의 측면에서 2030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런 책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책을 좀 쓰면서 우리가 왜 보면 2030에 대해서 어린애 측을 많이 하고 청년 정책을 따로 내면서 마치 사탕을 물려주면 될 것 같이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세대에서 또 나름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시대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나이 든 세대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그 세대에서의 나름의 어떤 주체 세력이 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그 세대의 MZ세대하고 같이 그 세대의 특징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책 나올 때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전 홍준표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던 이현주 전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